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구독자들이 남기는 댓글을 읽고 또 읽어도 생각할 거리를 풍성하게 던지는 그런 댓글이 있습니다 4월 14일 날 유유규종님이 1960년생의 걱정을 보고 다음과 같은 댓글을 남겼습니다 박사님 저는 강원도 태백에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무엇이든 하면 된다고 노력만 하면 된다고 살아봤습니다 저는 1962년 4월생입니다 작금에 있어서 제가 나라 걱정을 하고 애들 살아가는 것까지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짧은 글이지만 1960년 강원도 태백을 머릿속에 그려보게 됩니다 넉넉지 않은 살림살이에서 자랐을 것이고 대체로 나와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늘의 더우심에 함께해서 지금은 자리를 잡는 데 성공하신 분 같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짧은 댓글을 읽으면서 작가적 상상력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962년생인 유유규종님은 무엇이든 하면 무엇이든 하면 된다고 노력만 하면 된다고 라는 그런 한 문장에 그분의 인생철학과 인생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 그 시대는 그 시대고 지금은 지금이니까 그 시대에 가능했던 것이 지금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반은 진실이고 또 절반은 거짓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른 게 없는 부분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매년 전년 비교해서 10% 정도 경제성량률을 기록하던 그런 고성장기에 대다수 사람들은 참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한국 경제사를 보면 10% 이상 성장하던 그런 고성장 시대도 잘 되는 일은 무척 어려웠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대부분 실패하고 소수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이 삶의 본질이고 인생의 본질이고 사업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삶과 인생과 사업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가 있으면 항상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 기득권이 다 차지하고 등등 같은 이야기는 일체 입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본질이 대다수는 어렵게 되고 소수만 성리의 월계관을 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그런 불만이나 불평 같은 부분이 나오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유유규종님의 댓글을 읽으면서 저도 정말 해보지 않고서는 어떻게 알겠냐 가보지 않고서 어떻게 알겠나 일단 목숨을 걸고 해봐야지 그 다음에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젊은 날이나 지금이나 간에 제가 인생을 바라본 시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몇 문장입니다 일단 목숨을 걸고 해봐야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냐 안 해보고 어떻게 하냐 이런 식의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이죠 그러니까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하면 그걸 당신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반문하는 그런 자세나 마음가짐이 그냥 몸에 배여 있는 것이죠 일종의 개척자 정신이죠 실험 정신이기도 하고 청년 정신이기도 하고 아주 흔한 말로는 도전 정신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삶 자체가 그 당시에는 어려웠으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훗날 공부를 하면서 그런 어떤 삶의 원칙이나 철학이나 행동주범 같은 것이 자기 선택과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바탕을 둔 일종의 자유주의 철학과 만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물질에 주목하고 보이는 성취에 주목하고 갑작스러운 그런 성취에 주목하지만 그것을 낳는 것은 결국 한 사람이 갖고 있는 태도이자 정신이자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 시대에 다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태도와 마음가짐과 정신이 곧바로 그것이 건강해야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부도 만들어내고 좋은 것을 창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무엇이 옳은 것인가 유유규종님은 1962년도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상대적으로 생활 형편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도 나라 탓하지 않고 세상 탓하지 않고 시대 탓하지 않고 부모 탓하지 않았다는 그런 인생 철학을 그분의 댓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 탓을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그냥 대부분이 다 끝이 나죠 남 탓을 하거나 시대 탓을 하거나 상사 탓을 하거나 대학 탓을 하거나 머리 탓을 하거나 부모 탓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자기가 책임질 게 없으니까 자기가 책임질 게 없다는 양이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4월 13일 날 유유규종님이 정책 실패 쓸 돈이 없다는 그런 제 방송을 보고 남긴 댓글도 한번 주목해 볼 만합니다 보수는 욕을 기본으로 먹습니다 왜 욕을 들어도 보수를 고집하는 이유는 제가 세상을 달리해도 후손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잘 키우고 가야 하니까요 보수는 바탕이 있습니다 아주 유유규종님이 얼마나 공부를 하신 분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런 문장 하나가 아주 전곡을 줄이는 거죠 보수는 바탕이 있습니다 진보는 무엇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짧은 소견에 진보는 바탕이 안 보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달리할 때 후손을 마음을 두고 걱정하며 사람을 살아가는 이것이 보수의 바탕이고 힘입니다 근본이 있습니다 이거죠 보수는 연속으로 보고 진보는 단절로 봅니다 보수는 진실이고 진보는 거짓과 연결되죠 공부를 해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살아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이데올록인지 그러니까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쪽으로 가면 자쪽으로 가면 어느 시대에 늘 잘 되려면 정말 저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참 중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자기 삶에 대한 애정 자신과 타인의 삶에 대한 존경심 스스로 개척하려고 하는 굳센 의지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도전의식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책임의식 등 이런 것이 있어야 창조도 있을 수 있고 혁신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물질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유유규종님 댓글 가운데 앞권은 보수는 근본이 있습니다 이 문장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